패들보드 갯벌 체험중입니다. 패들보드를 타고 지금 갯벌이 있는 쪽으로 와서 만조상황에서 지금 갯벌의 수면대를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어떤 코스네. 물꼬를 따라서 살짝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재미있겠는데. 물꼬를 따라서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봐야되겠네. 이정도면 지금 수심이 나올 락말락. 조금 닿네. 조금 닿는게 아니라 많이 닿나보다. 안심이 돌았네. 핀이 걸렸어요. 또 걸리나? 또 걸리나? 갯벌을 따라. 갯벌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들보드를 타고 갯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 속에는 뭐가 있을까? 개꼬랑이 제법 깊네요. 곳곳에 개꼬랑이 있는데. 낙지구멍. 가로군. 아, 이빨. 가게 Ori khi가 여러 الي에 대빙하도록 합니다. 마이? 이곳에 뼈다. 마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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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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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